이런 게 귀찮죠. 분류 체계도 보이다시피.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가 상수 P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야. 집합 X는 집합 X는 자연수들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냥 원소들이 다 자연수라는 얘기죠. 원소들이.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3개야. 3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3개. 그리고 X가 X의 원소라면. 집합 X에 있는 원소라면 X가 홀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할 거고 X가 짤 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다시 X에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해요. 그 결과가 다시 X에 있어야 된다고요. X에. 자 X가 O. X 안에 O라는 원소가 있었을 때 모든 자연수 P의 값들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자 그러면 해보는 거죠. 뭐. 집합 X가 있었는데 O가 있대. O가 있대요. 그럼 O는 홀수니까 저기다 대입하지 않겠습니까? 2분의 5 플러스 P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어디에 원소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X의 원소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X는 일단 조금 폭넓게 얘기하면 자연수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조정을 해볼게요. 이 P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2분의 5 플러스 P가 1이야. 그러면 3.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얘가 자연수가 어쨌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홀수야. 그럼 얘가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그럼 O에다가 짝수를 더해. O에다가 짝수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O에다가 짝수 더하면 이거 홀수 아닙니까? 홀수를 2로 나누면 자연수가 안 된다고요. 아 P는 뭐라는 걸 알아내? 홀수라는 걸 알아낸다고요. 일단은. 홀수라는 걸. 아니면 이런 걸 모르더라도 한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P가 1이라고 해봐. 그럼 2분의 5 더하기 P가 1이에요. 그러면 3이야. 그럼 3은 홀수잖아. 그럼 2분의 3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는 2잖아요. 이것도 X의 원소. 그런데 2는 짝수야. 그럼 2로 나누대면 1. 어? P가 1이라고 그러면 5가 있었고 3이 있었고 2가 있었고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원소 3개의 대매. 개수. 아 P가 1일 때 안 되는 거라고요. P가 2다라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 P가 2였다라고 이야기하면 2분의 7.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P2도 안 된다고요. 2도 안 된다고요. P가 3이라고 해봐. 그러면 2분의 5 더하기 3이에요. P가 3이야. 그럼 얘는 4가 되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5가 있었어. P가 3이라고 한다면 이 결과 4가 있어야 돼. 그 집합에. 그럼 4는 짝수니까 2로 나눈 것도 있어야 돼. 1을 1. 또 2로 나눠주면 1도 있어야 돼. 원소 개수 4개 된다고. 아, 얘도 아니야. 얘도 안 돼. P가 3일 때도 안 되는 거예요. P가 4일 땐 당연히 안 되잖아요. P가 4이면 2분의 9. 그건 자연수 안 나오잖아. 안 돼. 아, 적어도 우리는 홀수인데 P가 홀수인데 5 이상인 어떤 홀수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가져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일단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야. 여보세요. 지금 정리한 거는 P는 1, 2, 3, 4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요. 되면 안 돼. P는 이런 건 안 된다고요. 5 이상인 뭐다? 홀수여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 P는 5 이상인 홀수일 것이다. 이런 사실까지 일단은 파악을 해볼 수 있지 않았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어차피 집합 X에 있는 원소는 몇 개여야 됩니까? 3개여야 될 거라고요. 3개. 집합 X의 원소는 3개여야 될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두 개가. 어떤 자연수잖아요 결국. 뭐 X의 원소가 뭐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다 P에 관한 얘기입니다. X의 원소라는 건 자연수인데 그 자연수 두 개가 여기 더 들어올 거라고요 그럼 들어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짝수 짝수가 오던지. 짝홀이 오던지 아니면 홀홀이 오지 않겠습니까? 홀홀? 이런 경우 이해는 없겠죠. 선생님 홀짝은요? 아니 집합인데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짝수 두 개가 왔냐? 짝수 하나 홀수 하나가 여기 두 개가 더 올 거냐. 홀수 홀수로 올 거냐. 딱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 자 먼저 홀수 홀수부터 정리할 겁니다. 홀수 홀수부터. 자 그러면 이 홀수 홀수인데 5 홀수를 A 또 홀수를 B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집합 X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홀수고 얘도 홀수라고요. 이 홀수와 홀수가 어떤 관계에 있냐면요. 분류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홀수 홀수가 오는데 얘네들이 5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5, 5, B 뭐 이래버렸다면 원소의 개수가 세 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홀수들이 5보다 작은 홀수들이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럼 얘가 1, 얘가 3. 과연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5라는 건 확실하니까 2분의 5 더하기 P.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이 되냐면 얘가 5가 되든지 아니면 2분의 5 플러스 P가 1이 되든지 아니면 2분의 5 플러스 P가 3이 되든지 이런 형국이라고요. 이런 형국. 근데 봐보세요. 이 곱해. 그럼 P는 마이너스 3. 이건 안 되는 거죠. 곱해 6. 5 더하기 P가 6. P는 1. P는 1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 10. 그럼 P가 5 나와요. P가 5 나와. 그럼 P5를 이제 다시 고정시켜놔봐요. 그럼 여기 1을 넣어줘. 1도 홀수잖아. 그럼 2분의 1. 그럼 얘 얼마? 3. 상관없네. 자, 그러면 3을 다시 넣어줘. 3 더하기 5 해줘. 그럼 얘는 얼마? 4. 4 없잖아. 아, 1, 3, 5 이렇게 집합이 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뭔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 5가 아니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3이 있고 여기 5가 있고 여기 어떤 홀수가 5보다 큰 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가 2분의 5 넣어줬어. P 해준 게 3이거나 또는 2분의 5 플러스 P가 5거나 아니면 2분의 5 플러스 P가 어떤 5보다 큰 홀수이거나 이런 연구기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곱해 6. 그럼 P는 1. P는 1 안 된다고 했잖아. 자,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 5. P가 5일 때. 아, P5를 다시 고정시켜봐요. 그럼 2분의. 여기에 3 들어가. 그러면 4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4가 나와버린다. 그렇지. 안 된다, 이거야. 다시 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집합의 원소여야 되는데 원소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잡힐 수는 없는 거다. 어차피 5보다 작은 홀수들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걸 일상 안 잡고 5보다 큰 홀수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홀수는 아니고요. 따라서 5, A, B 이런 관계에 놓일 수 있겠죠. 이게 다 홀수라고요. 그러면 이게 홀수니까 우리가 이 홀수면 다시 원소가 되는 게 2분의 5 플러스 P가 여기 원소가 돼야 된다고. 또 얘도 2분의 A 플러스 P가 원소가 돼야 된다고. 2분의 B 플러스 P 얘도 원소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대소관계를 줄 수 있고 이 사이에도 이런 대소관계가 있겠죠. 그럼 이 결과도 X의 원소라고 그랬잖아. 제일 작은 원소 얘가 얘가 돼야 되고 얘가 얘가 돼야 되고 얘가 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얘가 됐다고 한 번 합시다. 이게 5야. 그럼 P는 얼마 나와? 5가 나와버린다고. 그럼 P가 5라고 해봐요. 이게 A래. 그럼 이게 가? 2A. 2A는 A 플러스 5가 돼서 A는 5가 돼버린다고. 5보다 큰데 5. 모순생격. 모순생격. 하나만 끝나도 끝나버리는 거죠. 이쪽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2분의 B 플러스 P를 5로 잡았어. 그게 B라고요. 그럼 2B. 마찬가지지. B는 얼마나 와? 5. 이것도 역시 뭐가 생겨? 모순생격. 그래서 5보다 큰 홀수들이 올 텐데 홀수 홀수 홀수로 오는 그런 집합세계는 없다라는 뜻이야.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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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는 절대 잡아내줄 수가 없다. 집합을 구성시킬 수가 없다. 저걸 만족시키고 당연히 그런 P도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P도 없는 거지. 그래서 홀수 홀수는 일단 넌 아웃. 넌 아웃. 그럼 이런 경우 생각할 건데 좀 더 복잡한 게 얘고 얘부터 갑시다. 얘부터. 그러면 짝수 짝수야. 짝수 짝수.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봐봅시다. 5야. 그리고 여기가 짝수야. 그리고 짝수가 뭔데. 아니 그러면 짝수가 왔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짝수가 왔으면 2로 나눠줬을 때 X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 2로 나눠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2로 나눠줬을 때 5가 나온 짝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나왔든 얘가 나왔든. 이해돼요? 아니면 짝수에서도 대소관계를 이렇게 보라고. 이 첫 번째 짝. 두 번째 짝. 이런 대소관계로 보라고요. 같으면 안 되니까. 같으면. 근데 그 짝수가 있었다면 이게 집합 X의 원소라고요. 집합 X의 원소인데 짝수가 있으면 2로 나눠준 게 그 집합의 원소라고요. 그래 이 짝이 얼마이면 되는 거야? 10이었으면 되는 거지. 10이었으면 2로 나누면 5 나오는 거 아니야. 가능합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여기 20 20을 2로 나눠주면 10 이렇게 가능할 거 아니냐 이거지. 자 그래서 짝수 짝수 구성되는 거는 지금 5, 10, 20 이런 케이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집합 3개가. 20 나왔어요. 그럼 2로 나눠주면 10. 2로 나눠주면 5.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스타트를 해봐. 2분의 2분의 5 플러스 P라는 값이 5 플러스 P라는 값이 이 집합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X의 원소. 이게 5가 되든지 또는 2분의 5 플러스 P가 10이 되든지 또는 2분의 5 플러스 P가 2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넘어가면 P는 얼마? 5 나옵니다. 자 넘어가 20. P는 얼마 나옵니까? 15 나옵니다. 자 넘어가면 40. P는 얼마 나옵니까? 35 나옵니다. 아 이 집합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P값들이 이러한 거죠. 이런 거죠. 얼마든지요. 아니 이거 나오면 얘는 10이 있다 그러면 딱 가는 거 아닙니까? 홀수에다 대입할 게 아니잖아. 짝수들은 그냥 2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홀수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서 P값을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라고. 그래서 짝짝인 경우에 나오는 P의 값이 5와 15와 35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잡아내준 거야. 짝수 짝수 끝난 겁니다. 짝수 짝수. 자 이제 제일 복잡한 짝홀 이런 경우죠. 짝홀. 자 그래서 이 집합을 일단은 O라는 건 있는 거고 O라는 건 있는 거고 이렇게 적을게요. 뭐 짝홀이나 홀짝이나 상관없겠죠? 홀짝 이런 식으로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해볼게요. B라고. 그럼 우리는 기준을 잡아주는데 결국 이 짝수가 예를 들어서 짝수가 값이 이게 나올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B가 B가 나오는 경우는 상관없겠죠. 아니 근데 짝수 B를 넣으면 2로 나눠버리는데 어떻게 B가 나오겠습니까? 얘는 얘가 나오는 경우는 없겠죠. 짝수를 했을 때 짝수가 O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얘가 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얘가 얘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2분의 B인데 어떻게 그게 B가 나와요? 아 2분의 B 짝수면 2로 나눠준 건데 그게 B가 된다? 2B가 B? B는 0인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먼저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가져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보세요. 그럼 얘가 짝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짝수여서 O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죠. 지금 O 여기가 홀 그 다음에 여기가 10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이 홀수를 갖다가 이제 A라고 이렇게 놔보는 거예요. 그럼 A라고 놨잖아요. O, A,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 이 홀수니까 O에다가 P를 더해. 그게 O가 되든지 이게 O가 되든지 아니면 2분의 O 플러스 P가 얼마가 되든지 A가 되든지 또는 2분의 O 플러스 P가 얼마가 되든지 10이 되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할 거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부터 보자고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시 볼 건데 자 이 경우에만 일단 보는 거예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 10이야. 그럼 O 더하기 P가 10이니까 P가 얼마 나오는 거죠? P가 O가 나와. P가. 그럼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O가 얘가 나왔을 때를 가정한 거잖아. O가 얘가 나온 거야. 그럼 그다음 것도 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P는 O로 고정됐고. 그러면 A, A가 홀수잖아 이게. A가 홀수니까 여기다 P5인 거. 이거를 계산해 준 값을 갖다가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O가 나오거나 또는 2분의 A 플러스 O가 A가 되거나 또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된다고요. 2분의 A 플러스 O를 해준 게 10이 나오는 경우를 보자 이 얘기죠. 이 경우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 10. 그럼 A 더하기 O가 10이야. 그럼 A값이 구해지겠네요. A값이 얼마? O. A값이 오면 안 되잖아. O 같으면 안 되잖아. 아 이거 모순이야. 모순. 자 이쪽으로 가봐요. 2A. 그럼 A 더하기 O가 2A야. 그럼 여기서도 A가 O 나와. 이것도 역시 뭐야? 모순이야. 모순이 나온다고. 자 이게 20이야. 그러면 A값 얼마 나와? A값 15 나와. 홀수야. 어 상관없잖아. 아 집합 구성되네. 어떻게 5 15 10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P가 얼마일 때? 5일 때. P가 5일 때. 이렇게 집합이 구성된다. 근데 P가 5인 거는 저거 앞에서 짝짝인 경우에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굳이 뭐 찾을 이유도 없지만 이렇게 찾아본다면 집합까지 다 찾아버릴 수가 있다. P가 5일 때. P가 5라고 해봐요. 그럼 2분의 X 플러스 5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럼 홀수야. 넣어주면 5 나와. 15 넣어줘. 그러면 10 나와. 10 넣어주면 5 나와. 다 됐죠. 이렇게도 구성이 되는구나. P가 5일 때 일단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경우에 P가 5인 경우 있었다. 5인 경우. 이거 하나 끝난 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자 그러면 요번에 이걸로 가야 된다고요. 이제 이걸로 가.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얘는 이거 넘겨. 2A. 그럼 5 더하기 P가 2A. 5 더하기 P가 2A. 그럼 P는?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A 마이너스 5. 지금 P값이 이런 경우를 보자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A를 넣어줄 거야. A 더하기 P를 2로 나눠준 거죠. 아니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게 5가 되든지. 또는 2분의 얼마. 2분의 A 플러스 P가 A가 되든지. 또는 2분의 A 플러스 P가 10이 되든지. 이렇게 볼 거라고요. P가 얼마일 때? 요거일 때. 자 그럼 P에다가 A를 더해주는 것 뿐이에요. P에다가. 여기다 A를 더해줘. 그러면 3A 마이너스 5가. 이게 10이 된다고. 그럼 넘기면 5. 3A가 15니까 A는 얼마야? 5 나와. 5 나오면 안 되잖아. A가. 자 넘겨. 이게 얼마라고요? 3A 마이너스 5가 2A야. 그럼 넘겨 A 넘겨 5. A5 나온다고. 이것도 모순이야. 모순. 자 이쪽 봅니다. 넘겨. 요 값이 얼마됐어? P에다가 A 더해주면. 3A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게 20이야. 그러면 넘어가면 25야. 그럼 3으로 나누면 A는 3분의 25. 아니 홀수 아니잖아. 이것도 모순이야.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 끝. 다 모순이야 이거는. 이 경우는 다 모순이 나와. 자 이 경우입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20. 5 플러스 P가 20이니까 P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15 나와. 자 그러면 P가 15일 때 이제 A가 어디로 갈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P가 15야. 그럼 2분의 홀수 A를 대입할 거니까 얘가 5가 되든지 2분의 A 플러스 15가 A가 되든지 또는 2분의 A 플러스 15가 10이 되든지 이런 경우를 볼 거라고. 해보세요. 10 A 모순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2 A 그러면 A가 15. A가 15 된다고 이거. 된다고. 그러니까 15 A가 5 10 이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20. 그럼 A가 5 A가 5면 안 되잖아. 모순 나오는 경우 이거. 근데 사실 안 해도 되지. P15 앞에서 했거든. 만족하는 P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 계산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건데. 굳이 구하자면 뭐 이렇게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첫 번째 경우가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로 또 가봅니다. 두 번째 경우. 정말 복잡하죠. 두 번째 경우로 보자고. 그러면 이 짝수가 홀수가 된 경우야. 이 짝수가. 그러면 집합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짝수면 2로 나눴을 때 얘가 됐다라는 얘기잖아. B를 2로 나눴을 때 A가 됐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있다면 얘가 홀수라면 이 B를 2A라고 써보자고. 2A라고. 이렇게 써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5분의 5분의 2분의죠.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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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플러스 P. 이 값이 되는 경우는 아 5를 넣어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 결과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게 5가 되든지. 또는 2분의 5 플러스 P가 A가 되든지. 또는 2분의 5 플러스 P가 2A가 되든지. 이 경우 중에 한 가지일 것이다 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그럼 P가 여기서 얼마 나와? P가? 5가 나와. P가. 그럼 P가 5가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봐. P가 5가 나왔어. 플러스 5야. 그럼 홀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분의 A 더하기 5가 얘가 다시 5가 되든지. 2분의 A 플러스 5가 A가 되든지. 또는 2분의 A 플러스 5가 2A가 되든지. 이런 경우가 돼야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0이야. A 더하기 5가 10. A는 5. 모순. 나오잖아. A가 5면 안 되잖아요. 자 2A. 그러면 A는 5. 또 모순. 자 이렇게 하면 4A. A 플러스 5가 4A. 그러면 3A가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는 얼마? 3분의 5. 이것도 모순. 아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다 모순이야. 자 그러면 이 경우로 왔어요. 이 경우로. 그럼 여기에서 넘어가면 P는 2A 마이너스 5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P가 2A 마이너스 5일 때 A를 대입해 줄 거야. 2분의 A. A 더하기 P 해준 게 5가 되든지. 2분의 A 플러스 P를 해준 게 A가 되든지. 또는 2분의 A 플러스 P 해준 게 2A가 되는 경우를 볼 거라고요.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A 플러스 P라는 건 P에다 A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3A 마이너스 5. 곱하면 얼마? 10. 넘어가면 5 플러스 5. 3A가 15. A는 5. A5가 안 되잖아. 모순. 자 요거 2A.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잖아. 요게 얼마? 요기에다 P에다 A 더해. 3A 마이너스 5. 이퀄 2A. 그럼 넘어가면 A. 넘어가면 5. A는 5. 모순. 자 이게 얼마예요? 이게 3A 마이너스 5. 그게 4A. 그럼 넘어가. A.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P가 2A 마이너스 5. A 하면 3A 마이너스 5. 곱해주면 4A. 넘어가면 A. A가 마이너스 5. 말이 안 되잖아. 모순. 이쪽에서도 나오는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요거 하나네. 요거 하나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 경우를 이제 살펴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곱하면 P라는 건 얼마가 되는 거죠? 4A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똑같은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2분의 2분의 여기가 A. 홀수를 넣어줄 건데 거기다 P 더한 게 이게 5가 되든지 또는 2분의 A 플러스 P가 A가 되든지 또는 2분의 A 플러스 P가 2A가 되든지 이 셋 중에 한 가지 아니겠냐 이거죠. 또 모순이 있으면 모순 밝혀내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또 따져보는 거죠. 자 P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P에다 A 더해. 여기다 A 더해. 그럼 5A 마이너스 5 곱해주면 됩니다. 10 그럼 A 얼마 나와? A3 홀수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5 3 예 그럼 여기 얼마?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5 3 6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집합이 나오겠네. 홀짝. 그러면 A가 3이니까 우리는 P값 찾아줘야 되는 거죠. A가 3이면 12에서 5 빼준 게 P값. P값 얼마? P값? 7 P가 7일 때 가능한 거야. 7일 때. 자 이 경우 봅시다. 이 경우 얼마? 또. 5A 마이너스 5가 되죠. 5A 마이너스 5 그게 2A 2A 그럼 넘어가서 빼주면 3A 3A가 5 A는 3분의 5? 이건 말이 안 되지. 홀수가 아니잖아. 자 이리로 가요. A 플러스 이게 얼마야? 5A 마이너스 5라고 그랬죠. 그럼 넘기면 4A가 됩니다. 그럼 넘기면 A는 5 A가 5 나오면 안 되잖아. A가 5 나오면 이거 중복이잖아. 이건 모순 되는 건 이거. 다 끝났지.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이제 할 거 없잖아요. 마지막 케이스까지 왔던 거고 그거를 다 이거 하나에 P값 결정된 거에 따라 다시 3개 P값 결정에 3개 P값 결정에 다시 3개 이런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는 P 여기 중복돼 있으니까 P값 여기서 여기서 3개 여기서 1개 이렇게 중복된 거 없이 그래서 5 가능한 7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5 이거를 더해서 이게 얼마예요? 50 62라는 정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구별을 하면 이제 모든 거에서 다 구별을 한 거고 아 그래서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알게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학생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구별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학생들을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식으로 풀더라도 맞추지 않았을까? P가 1일 때를 놓고 해보는 거야. P가 1일 때 P가 2일 때 P가 어차피 홀수야 되니까 P가 5일 때 P가 7일 때 P가 9일 때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많이 했죠. 이거면 벌써 18번째 홀수 아닙니까? 18번 19번 20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더 이상 없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게 해서 구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분류해드린 것도 쉬운 분류는 아닙니다. 근데 해설지 분류도 사실 어려웠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딱 이 아이디어만 봅시다. 어떻게 간다고? O는 있는 거고 두 개가 나온다면 어차피 얘가 짝짝이거나 짝홀이거나 홀 홀일 거다. 짝짝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아니면 홀홀 근데 홀홀 이때는 의미가 없었고 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죠. 짝짝 일 때가 제일 많이 튀어나오네. 그 다음에 하나 짝수 하나 홀수 일 때 또 이런 가지를 쭉쭉 가지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려운 거다. 분류 자체가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풀려고 시도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라는 고민에서 정말 완벽한 분류를 시도했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되게 갑갑함이 느껴졌겠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더 좋은 풀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설지하고 좀 다르게 구성하고자 했던 건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정신없긴 마찬가지죠.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30번 문제 30번이라고 30번이었는데 30분 정도 해설을 한 것 같네. 우리가 그 공부라는 게 여름방학 때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쭉 공부해 왔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력 검증해 볼 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법 같은 거 되돌아보면서 공부 방향이 올바른지 이런 판정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유월 모의 평가를 향해서 전력질주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고 결과를 잊어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공부 방법 그 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주석이었습니다.